아우 포트나이트 모드 새로 났나 봐 업데이트 됐네요 원래 여기에 도주 모드가 있었는데 근접전 모드라는 게 생겼네 산탄총과 제트팩을 이용한 근접전 아우 나 제트팩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못 써봤는데 오우 스쿼드가 가능하네요 스쿼드네요 아우 야 눕지마 아 벌써 누우면 어떡해 아 나 모기도 못 먹었는데 내가 갈게 기다려 제발 돼지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반드위 야 여기 우리꺼다 흥이 접수 했다 저기야 야 뭐해 야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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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해 야 잡으라고 야 아우 아 뭐해가 없어 총 있다 헥 어 제트팩이다 어? 뭐? 와 제트팩이다 제트팩 나왔어? 어 좋겠다 어 좋아 좋겠다? 보라색 템이냐? 어 좋아 어 제트팩 하나 더 있다 뭐? 와 눈쟁이만 없다 좋겠.. 좋겠다? 저 근데 제트팩 안 써요 잇 내가 써 드려야겠네 여기에 쉴드 다 버렸네 두 분 알아서 모나들 됨 어 뭐야 여기서는 딜레이 없네 짝실 어 제트팩 하나 더 떴다 오 깜짝이야 근데 제트팩 이거 충전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제트팩 두 개 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? 오늘 앨바야 술 앨바야 어이 너 제기 너무 재밌다 오늘 술 마셨어? 아니 안 마셨어 왜 왜 왜 술 마셨다고 묻는 거야 오늘 술 마신 거 같아 오늘 술 마신 거하고 비슷한 거 하고 왔구나 아 술 마신 거하고 비슷한 거 하고 왔구나 아 뭔 소리야 선생님 사람들 오해해 어?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? 오해해 사람들 호아는 술을 안 마셔 술이 뭐죠? 술이 뭐예요 술이라고 물에다가 알코올 탔는데 그걸 그딴 짓을 왜 한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알코올을 먹어요? 알코올이 뭔데 알코올 그거 손 소독제 할 때 넣는 거야 손 소독제를 마신다고? 손 소독제를 마셔? 님 아세톤 먹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왜 사람을 몰아가요? 몰아간 게 뭐지 봤어요? 님 아세톤 벌컥 벌컥 하는 거 다이아파이 세븐 잡았어요 아니 아 이거들 켜? 아 에바인데 눈쟁이 뒤에서 눈쟁이 어떻게든 담그고 아세톤 바르고 아세톤 바르고 담근다고? 오 오 뇌물이야 쟤부터 개꿀잖아 얘기할게 오 개꿀있네 어 그거 한 번에 쓸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아 나는 끝까지 쓸 수 있는 줄 알았어 어디로 갈까? 이번엔 논탱이 가고 싶은 데로 가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봉수들만 간다면 네 여기 빡 봉수들 먹는 곳이라서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실력이 살짝 부족할 거 같은데 제가 커버해 드릴게요 아 믿어도 되겠습니까? 네 저만 믿으세요 저 이거 막판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찌라시는 네 눈쟁이님이랑 같이 게임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긴 한데 제가 봐드릴게요 좀 더 좀 더 하세요 그냥 잠시만 잠시만 오 오 오 오 오 로켓 바로 건축하는 사람? 4번째에서? 아 위에 있다 아이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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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커버한다고 체크 2층 2층 하면 이 녀석들 이게 바로 템빨이다 어 뭐야 저기 차가 막 나는데 150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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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막 나는데? 쩐다 쩐다 아 나도 할래 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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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할래 나도 같이 놀자 얘들아 같이 놀자 니들만 재밌는 거 아냐 점수 올라간다 뭐야 점프해서 추가 점수 내려가네 계속 안돼 나 생각난다 일식 따라 너무 조금 따라 실드 아예 없어 내가 아까 다 깠어 다 깠어 하나도 실드 없다 예예예 아 미친떡배야 안돼 구워 안돼 여러분 안돼요 적군과 평화를 유지하세요 왜 이렇게 수사하십니까 잡아야지 우리가 더 편하게 놀 수 있지 분생이 너무 재밌게 놀고 있잖아 나 못 나가야 여기 조절이 안돼 차파 쓸 때 야 점수 저게 비실하야 저거 오른쪽 차가 없고 어? 뭐야? 험버허티다 밑을 보고 있는데? 그래플링건을 좀 채워볼까? 싸운다 싸운다 오 일곱발짜리 좋아 개판이야 개판이야 지금 껴서 그냥 싸워 개판이야 안 돼 내 분도 킬했다 나이스 왜 저어 나 탄이 없어 탄이 10발밖에 없어 챙기려고 했는데 제대로 왔어 근데 상자 열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탄 챙겨려면 홀쩍까지 빨리 먹고 가 쭉 봐라 그냥 쭉 봐라 맛있쩍 오 센데 생각보다 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네 생각보다 재료가 필요할 것 같네요 똑같은 생각이요 혹시 눈적인게 게임은 좀 잘하시는군요 제가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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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두기 이쪽 깍두기 뒤 갑니다 체크 한 명 뒤져 나이스 어딨어? 여기 안에 오케이 좋아요 피쳐 올 거 있다 어? 그래플린거 죽어 왔다 왔다 하나 쉴드 개피 개피 다운 좋아 나이스 저게 안 보여 14명이나 남았네 아 맵이 넓구나 지금 아 사람 확인 150하고 165 사이 말 해탈하네 체크 이러러 온다 저 중간 목장 같은데서 봤는데 집에 집에 있습니다 존버 존버 존버를 뚫는게 저희의 일이죠 수류탄 10개 있습니다 저 건물을 아예 날려버리면 되는 겁니까? 나이스 하나 더 있어 beside 개피 오케이 으느니 나이스 다 부새버래요 그냥 적 발견 잠시만요 안돼 꼬리 표면 줄 뽁뽁이 도쟁해 나 퀴즈 없어 저기 남쪽에서 돈다 사람 너무 많다 안돼 적 있어 하나 더 와 편집하고 안돼 지금부터 스크로만